스크리밍으로 나왔습니다. 와우! 아니야! 뭐는데 또? 어서오세요. 잘 가랍니다. 어서오세요. 내일, 스크리밍으로 나왔어. 오늘 뭐 하는 날인가요? 선생님. 오늘 옛날처럼 엄청 긴장감 있는 솔로를 하고 싶어 가자! 아 나 잠이 덜 깼어! 정신 차려! 나도 뺨 한 대 때리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 어제 배웠어 약간 그런 댓글 하나 읽었거든 옛날 얼리 액션 얼리 뭣이냐? 그거 그 시절처럼 긴장감 있는 댓글을 하고 싶은 그런 댓글을 봤는데 옛날에 그 짜릿했던 그 에랑게이 비오는 날 탁챈 때 쭈그리고 있어 무서워서 덜 덜 덜 하는 그런 댓글도 갑자기 하고 싶다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솔로는 과몰입 솔로 간다 오랜만에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옛날 시절처럼 우와 옛날 느낌 났다 가자! 우리 그냥 하면은 너무 강해져서 긴장감이 없으니까 돌잡이로 오늘 놀아볼까 오랜만에 온 맵을 돌잡이로 돌아다닌다 아 낙하산을 안 뺐네 아 옛날 감성처럼 게임하려고 했는데 낙하산이 두루루뚜루뚜루 아 옛날 감성으로 게임하려고 하는데 아 이 후회가 웬말이냐 어 아 으헤화헤헤헤เหать 너도 안 내가 먹을 거야 이 자식 거기 있다고 내가 뭐 할 것 같냐 아 안되네 돌잡이 치킨시 200개 우리 총 뭐 먹지? 원윗서클이 너무 좋은걸? 어 나 뭐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 나 총을 봐버렸는데 나 얘를 먼저 봐버렸는데 이거 써야 돼요? 나 이거 몰래서 봤어 근데 와 이렇게 스킨 없으니까 진짜 옛날 느낌 나는데 아까 베린이 같다 그치 여기 있으니까 베린이 같다 보이는 것도 있는데 캐릭이 이래서 더 베린이 같지 않아? 얼굴은 예쁘게 벗고도 되겠다 기름통은 다 사라졌어 아 너무 아깝다 어 죽었다 이 정도면 내가 죽인거 아니야? 아 이제 안다 옥간다 옥간다 수도선 못간다 못간다 어떡하지 아 깜짝 이게 왜 맞아 아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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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감 있는 게임을 위해 도자비를 가자 자 가보자고 총 본 총 총 본 총 총 이 없어 총 그 와중에 넌 나르소냐 재식아 그 와중에 나르소냐 총이 안 나온다 여기 이거 다시 도전 안했어 내가 아기는 교회에 오는 애들은 보통 고수거든 엄청 잘하는 애들이 교회를 많이 와서 엄청 풀파밍하는 애가 올 것 같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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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주차까지 그렇지 좀 하는 애인가 봐 깜짝파티 해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랑 내가 제일 지금 의심하는 건 ESP거든 아 왜 여기 빼고 다 가는데 아 왜 옥상 안 올라가는데 얘도 베린이랑 여기를 모르는 건가 왜 여기 안 올라가 저거 바뀌는 거야 안돼 얘 차를 내가 타야겠어 맘 반했어 니 차는 내가 접수했다 그래도 다행히 집이 가운데야 차에 가라 무조건 집을 먹어야 돼 그래도 차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집에 있을 거야 사람이 오르막길 옆에서 올라가서 일자로 내려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쏘리 저 중에 위에 집은 있나 그럼 아래 집으로 가야 되나 근데 저 집에 아래 집 가자 위에 집은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아 아 아 아 다 피한 거지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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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잘 가랍니당 어서오세요 어 또 뚝배기가 새 거야 역시 내가 쏘면 저기 뚝배기는 새 거야 해우소 가자 우리 해우소 가는 것도 그렇죠 여기서 버티는 것도 어려우니까 해우소 가야 돼 아 아 아 기름이 없어 왜 기름이 왜 기름이 왜 기름이 왜 기름이 왜 기름이 왜 기름이 없어 아 기름만 해서 쓰면 질긴 해 누가 자음치라고 했어 얘 차를 내가 타야겠어 맘이 변했어 아 아 깜짝이야 와 이것은 여러분 꽉 잡아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어떡하지 폭발할지도 몰라 내려야 돼 내려 지금 내려야겠어 가로등에 걸리진 않겠 하하하하 걸리는구나 그렇구나 아 첫 총이지 뭘 본 것 같은데 아 수류탄이었구나 너무 시원하게 들어와 버렸다 헛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쳐 권총은 아니지 권총은 아니잖아 권총은 아니잖아 그치 못 먹어 첫 총 치킨 가자 아니야 권총은 요즘 세상에 치킨은 어떻게 먹어 그래 권총은 아무것도 못하고 퉁퉁퉁퉁퉁 거리다 죽일거야 그치 권총은 보는 재미도 없지 합리적이야 와 근데 움푸 쓰면 진짜 베린이 같다 이거 총소리부터 들어봐 총소리부터 움푸 야 너 손기 찾으러 가자 잘 익었네 잘 익었네 아냐 프라이딩은 잘 아닌 것 같아 와 간 줄 알았는데 이거 세워 있겄네 일단 세워 와라 고마 둘 셋 둘 Lindemar 자딱 스피 집이고 elshir 근데 쟤 차 세우는게 고인물이야 쟤 차 세우는게 좀 그래 야 원래 베린이는 이런건 싸우는 거 아니야 도망칠 수도 일을때 among 황idad 도망칠 수 수 있으때또 멍쳐야지 Board of龐 운전버그인가? 쫓아왔어 쟤 파이터라고 올걸? 갈래 저 친구 양이 잔뜩 올라 깼는걸 진짜 화가나서 눈이 뒤집어져서 따라오면 그대 죽이자 눈이 뒤집어졌다 도망자 내 계획이 없었네 내 계획이 없었네 베린이라 여기가 도망칠 줄 알겠지? 너 이 차에 누가 타고 있는 줄 알아? 너 베린이라 내가 도망치는 줄 알겠지? 조진거 같애 온다 차라리 그래 와라 싸우자 아 못찾는데 나 거기 안 떨어졌어 뽀타로 안 갔어 준거야 바쁜 같애 좋아 치킨이 보인다 산뚝 절대 우프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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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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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서 숨 좀 돌리자 아 라이센트 대칸도 없네 뒤에다가 차를 숨기고 와 이거 지도 반이야 이거 밖에 나가면 피까끼거든 온다 부치켜보고 있다 내 차 바퀴 보고 있는 발소리 아 술탄 방금 술탄 바닥에 있는 거 봤어 나 이거 어떻게 살았나 방금 술은 나 왜 안 죽었냐 방금 술탄 놓여져 있는 거 봤어 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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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기 때문에 문 닫아놓을게요 아니구나 이렇게 조금만 더 부수같이 오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나한테 오는데 2 몇 명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얜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20발밖에 없는데 어떡하죠? 진짜 큰일 난 것 같아. 던질 것도 없는데? 다행히 밑에 있는 애가 던질 게 없는 것 같아. 제세동기야. 1대1이야. 돌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내가 붙어? Reagan hecho superiority. 근데 자기장인 쟤한테 가야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. 이 아까워... 치킨이 뭐 피웠는데... 총 얼마 말했어도 아까 얘 잡는 것 같아 얘를 아까 잡았어야 됐어... 얘가 걔야, 아까 나 차가... 튄다, 튄다, 튄다... 쟤 나보다 겁쟁이야... 아... 엄청 재밌고 잘하는 성향 많았는데 그치? 현이시원 developing ~~~ 아... 장 꿈 ryning 해 갅á, 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